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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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초대해주세용 나아 방 만들면 말해 나아 왜 내가 초대하면 후즈는 안들어지냐 딴 사람들은 다 되는거 아 뭐 뭐 설정해놨나? 내가? 어 저도 초대했는데 안받아지시던데 네 쟤만 뭔가있어 어? 나 약간 특별한 사람? 토쿠베츠나 히토 데스요네? 와 일모 짱잘해 그만 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너무 잘해서 오즈 회피상동이 3개네 뭐야 방금 부르는거 왜저래 오즈 아 뭐야 또 변했어 녹조색 됐네 녹조색 녹조색이 너무 그런거 아니야? 녹조색 아무리 봐도 늪지대 한번 몸 담갔다 오신거 같은데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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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저래 웅님 캐릭터 좀 봐야돼 이상해요 이건 깨방정한 아저씨같다 훌라 훌라 아 5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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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空스 아이디 알려주세요 그럼 후즈가 초대해줄거에요 풀스 아이디 잠시만요 제 풀스 아이디가 아마 아... 아 뭐더라? 아 제가 하도 안 해가지고 아니 아니 정확히는 기계치라가지고 플스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제 아이디를 몰라서 아마 둘 중에 하나일건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랜덤 골라야돼 환불이라도 아 내가 위에거 해볼게요 제가 아 어떡한데? 아 집회보러 집회보러 잘못 말했어요 오히려 전화 따위 하지 않는다 오이게구멍 알겠습니다 일단 친추는 자꾸 필수 버튼 눌러도 안오는걸 보니까 오류인거 같아요 일단 아 넘겨 역시 똘근 하지만 수아님이 널 혼내주실거다 오늘 격투게임으로 달려든 근육은 너가 어딜거야 삼투수아님 격투게임 잘하시니까 연타 잘하시겠다 연타 에? 어떤거요? 연타 연타 어떤 연타요? 그냥 연타 버스 따다다다다다다닥 누르는거 혹시 팔씨름 하실려구요? 네 맞아요 제가 팔씨름 지금 전적 거의 한 예상 솔직히 몇번이건지 몰라가지고 거의 예상체가 지금 80승 0패거든요 제가 페드로는 좀 약하긴 한데 이런 약한 모습 좋지 않겠죠? 한번 받아주시죠 아 보여주시죠 똘퀼 좀 누워주세요 누가 아 저 사남번도 지금 사남번도 아 저 사남번도 지금 요구마이 더욱더 강한 녀석은 없는가 날 잠재울 용서 없는건가 요시 그거 아타씨가 해주도록 하죠 오케이 더욱더 강한 녀석의 피가 필요하다 왔다 짬타 소아가 재패고에 합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맞이해주자 홍지 여기서 힘쫌고있자 저 흑영령마스터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냐 전세여 아 흑영령마스터가 홍지님이예요? 저 도대체 흑영령마스터 누구에요? 호지에요 홍지 저 저 저 후주입니다 아 후주님이세요? 네 저도 저도 한중이 하는데 흑영령마스터 와 개드린다 joich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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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왑소사 흑영령마스터가 니 허헤김 오이예이 오이 오오WhatWhat다 어 왔다 우와 cool 얼굴 커스터바이 ente 흥열을 기울이셨는데 잠깐만 멀리서봐야 겠다 아 와 일단은 비주얼에서 지구들어갔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죽여주마 지구인의 막전 볼까? 들어와라 외계인이라면 날 휴식시켜줄지도 모르겠군 간다 요로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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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성이 좋아요 요로코바이 요로코바이 내꺼 방금 봐주세요 내꺼 방금 봐주세요 나 지금 하얀풀용 어떻게 잡나요 이거 말 쳐서 못해 아 잠깐만 이거 잘못 눌렀네 다시 해야된다 다시 이거 말 쳐서 그래 아 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빨리 다시 오세요 다시 해야돼 방금 이상한거 텍스트 입력하고 있었어 텍스트같은거 아니 텍스트 입력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잘못 눌렀어 다시 다시 빨리 빨리 오케이 잠깐만 똥킹 나와봐 우선 우리가 저쪽 확인 한번 해보자 그게 낫지 않을까 들어갔나 오 제발 이겨 아 이 은하계는 아직 없는건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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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